안녕하세요. 이게 HP 디자인젯 T790 6색 플로터입니다. 대형 플로터구요. 이 플로터가 오늘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이거는 리필 카트리지를 제가 사로 끼운거에요. 원래 정품 카트리지는 요거에 한 3분의 1? 여기에 뚜껑이 덮여야 되니까 조금 안해요. 한 200ml? 300ml? 플로터는 대형 사진을 인쇄를 하기 때문에 잉크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요. 그 사진 몇장 인쇄하면 없죠. 그래서 리필 카트리지를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정품 카트리지는 이게 기한이 있다고요. 일정한 기한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기한 만류에서 인쇄가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동영상을 만든 이유가 저같이 리필 잉크를 쓰실 분들은 리필 잉크를 써도 정품 잉크하고 사진 인쇄 품질이 차이가 나느냐. 눈꽃만큼도 안나요. 절대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리필 잉크 이건 아무나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다 그래도 나 참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는 잉크고. 다 그래도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체에서 만드는 잉크니까. 개인이 만드는 잉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필링크라고 해서 화질이 떨어진다 이런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HP 정품 잉크를 쓰면은 회색이 나오는데 HP 정품 잉크를 안 쓰기 때문에 회색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메이커의 리필링크를 사도 회색이 이렇게 검정색 이라고 와요. 검정색으로 와요. 그러면 매트블랙 포토블랙 그레이까지 검정이 들어가니까 이 상태로 인쇄를 하면 사진이 완전 암흑천지로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거 무조건 AP 정품 잉크를 쓰죠. 이게 정품 잉크를 아까 조금 전에 봤는데요. 이게 그레이가 이거 재생 잉크가 77,000원 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품 잉크라면 10만원이 훨씬 넘어간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만원 20만원 가까이 할지 어쩌면 엄청 비싸요. HP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비쌉니다. 이걸 쓰면 돼요. 그런데 용량도 엄청 적지요. 이거의 반에 반도 안되죠. 이거는 이렇게 높은데 요만큼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진을 포토샵에서 보정을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인쇄를 하는거에요. 인쇄를. 인쇄를 하는데 밤하늘의 은하수로 인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인쇄가 지금 되고 있어. 인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인쇄를 하면은 여기 제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다 인쇄가 되어버린다구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제가 쓰는 포토샵이 원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대로 인쇄를 해야 돼요. 이대로 인쇄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구요.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 그러면 이 사진을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포토샵 매너 필터 여기서 카메라 로우 필터가 있다구요. 카메라 로우 필터를 클릭하면은 자 지금 이렇게 사진이 나왔잖아요. 이 사진이 그냥 인쇄를 하면 이렇게 인쇄가 되요. 원본하고 같아요. 절대로 안 같죠. 자 일단 봅시다. 이렇게 나온다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쇄가 되야 되는데 아까 그대로 잉크 그대로 인쇄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 여기가 회색이 아니고 이렇게 회색이 나와야 되는데 검정이거든요. 이것도 검정. 이것도 검정. 이것도 검정.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구요. 그러면 요거는 은하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아이고 깜깜하게 찍었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진은 완전 엉망진창으로 나온다구요. 색깔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포토샵이니까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제 레이어가 하나 복제가 되잖아요. 이걸 똑같이 여기를 밝게 보정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로우 필터. 여기서 다른 건 만질 게 없어요. 여기서 어두운 영역 한번 올려주고 검정색도 올려주라고요. 일반적인 사진이면 이렇게 하면 충분해요. 그러나 이 사진은 이렇게 한번 해서는 안돼요. 이 정도로 밝아졌어도 저 거의 암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그러니까 사진은 자기가 출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인지 맞춰야죠. 밝은 사진은 조금만 해야 되고 어두운 사진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조금 전에 필터를 한번 썼기 때문에 여기 나온다구요. 그냥 한번 더 하면 그 필터가 적용이 돼요. 자, 적용이 됐죠. 요것도 부족해요. 한번 더 해줘요. 자, 이게 지금 인쇄한 겁니다. 지금 인쇄한 게 이렇게 인쇄한 겁니다. 요게. 요게. 요게 지금 동영상 여기서 보이는 게 그렇게 인쇄한 거라구요. 지금 스마트폰 플래시가 켜져가지고 약간 빛이 반사돼서 그래요. 요즘 완전히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가운데 색깔도 제대로 나오고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요게 저같이 HP 정품 잉크를 쓰지 않더라도 리필링크 사다가 어떤 리필링크를 사도 검정이 옵니다. 이게 회색이라고 사도 검정이 옵니다. 매트블랙은 여기까지는 이제 HP 호환 잉크를 써요. 저도 여기 HP 호환 잉크. 요거는 HP 호환 잉크가... HP 호환 잉크는 비싸니까 HP 정품 잉크하고 HP 호환 잉크는 무조건 비싸요. 그래서 HP가 아닌 저는 그냥 일반 호환 잉크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HP 호환 잉크를 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레이가 아니고 검정이 온다고요. 이게 매트블랙도 검정, 포토블랙도 검정, 그레이도 검정. 그러니까 사진이 완전히 암흑으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게 원본이고 지금 이게 밝게 보정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하면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